우리 어머니랑 친구 사이래요. 거짓말. 진짜예요. 진짜라니까. 정말 수호 씨 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친구라고요? 그렇데도요. 그 여자는 소급 친구라 뭐라 그러나? 암튼 오랜 친구래요.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지? 그게. 엄마 친구가 모른 척 하니까 나도 모른 척 해주려고. 선생님이라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 쫄딱 오잖아. 우리가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만날 인연이었다 그거죠. 갖다 붙이기는. 암튼 우리들이 사귀는 거 알면 재밌어하실 거예요. 그럴지도 가서 물어봐야겠다. 안 돼요. 내가 엄친한 거 아직 모르시니까 나중에 양쪽 어머니 모시고 짠하고 같이 공개해요. 알았죠? 엄친아 뜻 알아요? 응. 엄마 친구 아들. 나잖아요 엄친아. 엄마 친구 아들? 엄마 친구 아들. 대단하다. 응. 가요 엄친아. 같이 가요. 그럼 나는 엄친 딸? 맞죠. 엄친구 딸. 엄친 딸. 아 진짜 대단하다. 뭐야. 하 뻔뻔해. 내가 했는데도 어떻게. 하 정말 도련님 이해가 안 가.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해볼 쪽이야. 하... 어 나 옷 좀 줘. 직접 찾아 입어요. 오늘 모임은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. 왜 그래?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. 말 안 할 거야? 왜 그래라고 물었어요? 정말 몰라서 묻는 거면 윤수연 씨는 정말 나쁜 남자예요. 내가 저런 남자한테 왜 빠졌을까? 이렇게 미운데 왜 좋냐고. 감사합니다.